끝나올 시간 되니까 또 미쳐가네? 미하 아니 뭐하는 거야! 민우님 하이 그만 넘어가라고! 뚫을 수가 없었네요 중독서실에 오신 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연때와 같이 교재검사 먼저 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미에 저기 가시 없냐? 장미인가? 저거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이거 이열산스팀 이거 잠깐만 눈썹을 누가 왁싱을 하죠 여러분들? 눈썹 왁싱샵 있었어? 뭐야 눈썹 없.. 아프리카 팁 야 이거 굿 다이 아닌 굿 다이 아니야? 야 굿다이 뭐야 뭐야 너 수능 푼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려고 잼민이의 기적 미쳤는데 이거 훈련잼민 내일 면접인데 지금 벌써 입었어? 최은영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야 노동은 종말인데 왜 니 미생이야 내일 신입사원 차림이야 야 이거 뭐야 노동 종말 했는데 어 이거 봐라? 어 얘 봐라? 이게 공부가 돼? 눈 아파겠다 눈 아파 랄로 아니야 랄로? 이런데? 제육을 볶아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애쉬 아일랜드 아니야 이런데? 좋다 야 야 IF 스튜디오 보셨어 힙한거 보셨어? 얘 봐라 두발검사 안하는구나 학교에서 야 이거 방구석 안슈타임 왔다 뭐하는거야 이거 이게 뭐에요? 뭔 감각이야 이거 아 이게 또 경기가 쉽지 않아 이게 취준하는 분들이 쉽지 않네 아 이게 김재훈씨 로또 공부법 있었어? 아 안됐나보다 꼭 당첨되길 빌겠습니다 미대아 동물이 아빠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하하하하 축산기사 야 저게 그러면은 아 강아지죠? 저게 돼지라도 있는줄 알았다 자 강아지 아빠 기가 막히다 야 너무 귀여운데? 와 미쳤다 개 개가 지금 야 뭐야 이거 아이 아이 뭐야 여기 사람이 낚싯대 비밀이다 우와 이렇게 반려견하고 노나요 원래? 야오 너무 귀엽긴 하다 개낚신 개낚신 처음 봤는데? 야오 오 좋습니다 오 그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인 것 같아요 오 해군 특집 박하선 씨인 줄 알았다 박하선 씨 일단 책 정리를 뒤에 좀 야 이거 뒤에 책? 저기 뭐 뒤에 책이고 왜 이래 상태가 좀 뭐야 이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책장 응? 얘 봐라 뒤에는 홈파티 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뭐야 이거 무슨 공부하고 있죠? 공부 안 하죠 공부 안 하죠 어? 물건을 치는 거야 아니 뭐 하냐 치고생했는데 왜 치고생 아니 뭐하냐 이거 라이브야? 라이브야? 잠깐만 아니 뭐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어그로를 하시는 겁니까? 미누 오라 빨리 안 들어오십니다 아니 언급 당하셨어요? 위하 아니 뭐하는 거야 미누님 하이 하이 진짜로 나타고요? 저 중독 광탈 됐어요 그만 넘어가라고 오바야 아 아 나 이제 이제 중독 소식에 집중하십시오 중독 소식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중독 소식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지키러 가겠습니다 소잉씨 뭐 먹어야죠 소잉씨 뭐 먹어야죠 소잉 어떤 으어 강의 듣고 연주 한번 들어보죠 아 추 저걸 야 저걸 누가 다닌야 다섯 시간에 백만 원 다섯 시간 동안 뭘 해주길래 백만 원을 매요 끝나올 시간대니까 또 미쳐가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네요 여러분들 조지오엘의 1984에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떤 동물과 인간의 포악한 이 습성 어쩌면 인간도 동물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남기는 동물농장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인간도 동물과 다름없다 이야 뭔가 정말 철학적인 근데 강아지는 어디 갔죠 이거 정말 시보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인정이지 이거 인정이지 여러분들 이거 지현누나 기다렸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형 나 투샷 좀 자 전지현씨 지금 일어났구요 과연 사랑을 받아줄 것인지 전지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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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전지는현씨 마을 전지현씨 안 된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고생 많았다 저기, 어. 빠른 퇴결 좋아요. 빠른 퇴결 좋아. 빠른 퇴결 좋아. 나쁘지 않아, 전략. 선생님, 기타 연주 한 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리세요? 오, 잘 들려요. 네, 들리세요? 네. 아직 기타 완전 새내기여가지고. 아, 그런가요? When we are done, open your eyes.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이고, 아이고. 코드 연결을 해서. 기계음으로 들려들어야지 좀 잘 들리는데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올게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독서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